2차 알고있네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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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포로 30킬 3번까지는 연속을 했던거 같은데 방송 유튜브하고나서부터는 두번이 안개인거 같아 가능할까 오 야야야야야 밀린다 밀린다 야야야야 잠깐 빼줘야돼 나오냐 이건 큰 도색 dove 도대교 안붙으면 뚫기는 어렵겠다 아구니 패배하였습니다. 어 잠깐만요. 오 아 아 아 지식이 얹어 아 역반인가 아 아 무슨 30킬이고 20킬을 일단 목표로 잡자 미사일인데 천천히 죽지 마는데 아 전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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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부지선 내가 1미리다 1미리 내가 왔을 때 이거 큰 돈 가면은 킬 많이 못한다 큰 돈 가려면 돌격이 좀 더 붙어져야 돼요 확실히 이렇게 그냥 공방 모여서 할 때는 채팅으로 막 누가 죽으면 까비까비 막 잘하면 나이스 샤샤 이렇게 채팅 쳐주는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 자 2번 타자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어? 아아 적배들 짝이 다리인가요? 오! 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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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지금 수비의 알콩달콩이랑 한 3, 4명 정도가 잘해가지고 좀 견제해야 될 거 같아 확실히 확실히 상대방이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밌거든요 게임이 긴장감이 딱 생기잖아 그래서 어느정도 많은 킬을 위해서는 확실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자 이창쿠레이 그렇지 약간의 긴장이 아주 도움이 되죠 스페셜 포인트 깰다 깰다 아구니 승리하였습니다 좋아요 아 제발 그런거 하지마요 그런거 하지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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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를 너무 많이 줬다 아까 산파경한테 그나저나 아까 1층에 있는 형 한 3벌 사서 잡는 거 실환인가 큰 동물 가고 싶은데 우리 돌격 좀 붙어주면 먹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너이스 스페셜 boy 아 나 좀 잡자 질을 잡자 찍 찍 찍 아 저희는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숲에서 10시킬라면 이거 연속 30킬? 응 꿈이죠 개구발 오 이스라엘님 안녕하세요 아아 작전을 아하 너무 느끼고 갔네 너무 개구밑에 심취해 있었네 나이스 어 뛰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배체야지 이번판 한 2킬은 더 먹었어야 되는데 폭탄이 배체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개구발 개구발 아 진짜 타이밍 전진할 때 딱 계속 오냐 아 그냥 공방이에요 공방 공방인데 아 방제 때문에 그런거에요 아 방제는 제가 열심히 하겠다 이거지 빠게만 하겠다 이거죠 지금 저희 공격에 그리고 저기 알콩달콩 회님들 지금 거의 뭐 새콤달콤급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오다를 하나 누가 아니 이거 봐 계속 갈때는 바셔더스나 나오더만 쫄때 나와나 진짜 타이밍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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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os 거 ti 어 오 conserve 컷 ada ben 어떤 미션이죠 형님? 쓰나 미션인가요? 아 그럼 당연하죠 바로가야죠 바로가야죠 미션 바로가야죠 대겜부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따비형 어서와요 오케이 바로갑시다 바로갑시다 어떤 미션이죠 형님 근데 아이 까비 오 빙샷 좋았어 좋았어 우와 보고있네 3차 딜 어? 육아실 맞추기요? 오 이스라엑님 어시 미션 처음인데? 오케이 이거 그럼 대겐 단판인가요 단판 오랜만에 어시 미션이네 왠지 너무 무서운 장단인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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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쩌블 킬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나이스 까페 온포자 하신다 고객님 덕천에요 와우 오케이 아 어 야야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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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여주에요 오 여주 여주 어 뭐야 큰 울베 하하 근데 울베빈 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까비 아 6화시가 아니고 9화시 미션이에요 형님 어 일단 오케이 뭐든 다 도전 해볼게요 요새 psg로 반맞추기 쉽지 않은데 제가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는 석격이라 오케이 야 아 뭐야 아 저분 삐먹은 줄 알았다 아 차옷을 지금 3화시 인데요 지금 글자가 이거 좀 화질이 안좋나 3화시 인데 저 어 하하하하 구 아니야 구 아니야 구 아니야 3 이에요 3 아 아 오우 오우 오늘 많이 추워요 많이 추워 마이 좋습니다 지금 사무실이니까 뭐 이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이스 마무리하자 나이스 우리 아까 위성 졌구나 미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